뭐 발림성이나 발색력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월간 제나에 넣을 만큼 진짜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시코르 브러쉬를 한 번 신청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뭔가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SS 핫템은 뭔가 구매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되게 라이트하고 좀 여리여리한 따뜻한 웜톤 음영을 좋아하신다면 1호를 추천드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옛날 유튜브 감성으로 소소한 메이크업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냥 소소하게 화장품 언박싱을 해볼 건데 저와 여러분의 연결고리는 바로 화장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품 얘기를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명상을 찍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담아왔는데 제가 원래는 화장품을 싹 다 그 종이박스 있죠? 올 때 그 종이박스 거기에 넣어놨는데 저희 언니가 요즘 장마철이고 하다 보니까 바선생 바퀴벌레가 생길 수 있다 해서 종이박스를 다 버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제대로 된 언박싱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 중에는 제가 직접 산 제품들도 있고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MCN 회사인 레페리에서 성실하게 유튜브 영상을 올린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받은 제 복지 포인트로 산 제품들도 있는데 제 MCN 회사인 레페리 포인트로 산 제품들과 제가 직접 돈으로 산 제품들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회사 포인트로 받았지만 뭐 제품 리뷰 의무나 또는 영상 제작 의무가 없는 그런 제품들이니까 제가 솔직하게 리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산 제품들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짠! 이거 셀레피트 더 벨라 컬렉션 아이섀도우 팔레트 미니 에피소드 1, 2, 3 다 샀는데 제가 벨라 팔레트 2호 있잖아요. 그 웜웜한 컬러로 구성된 팔레트 그 팔레트를 제가 엄청 잘 쓰거든요. 그거도 제가 직접 구매했는데 너무 잘 써가지고 이게 런칭 데스에 샀는데 제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아서 가져왔는데 이게 뷰티 유튜버 벨라님과 셀레피트와 콜라보해서 나온 건데 1호는 뭔가 로즈빛 브라운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 2호는 특이하게 좀 베이스 컬러와 쉐딩할 수 있는 컬러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컬러가 있어요. 제가 이걸 벨라님 리뷰를 보니까 좀 휴대하면서 이렇게 뭐 코 쉐딩이나 하이라이트 수정도 할 수 있게? 뭐 그런 생각으로 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3호는 이 글리터 대잔치예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저는 하나만 사야 된다면 이 3호는 진짜 광추 드리고 싶어요. 글리터 이 펄 질감이 장난 아니고 특히 이 머메이드 컬러 있죠? 이게 진짜 입자가 엄청 커요. 이 셀레피트 섀도우 퀄리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뭐 발림성이나 발색력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언박싱이니까 빠르게 패스를 할게요. 제가 요즘 섀도우에 빠져가지고 짠! 이것도 샀어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1호 슈가 브라우니. 솔직히 말해서 전 이 팔레트를 안 사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뭔가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SNS 핫템은 뭔가 구매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얘가 인스타 광고가 엄청 많길래 그냥 아 난 안 살래 이러고 안 샀거든요. 근데 뷰티 유튜버 민서 언니 아시죠? 민서 언니가 이거를 사러 가겠다고 저랑 톡신이랑 다 같이 롭스에 갔어요. 그때 테스트를 해보는데 진짜 퀄리티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민서 언니랑 톡신이랑 저랑 다 샀어요. 저는 1호 슈가 브라우니로 샀는데 이게 세 가지 호수가 있는데 저는 1호로 샀거든요. 웬만하면 1호를 사는 걸 추천드려요. 2호는 너무 핑크 핑크하고 3호는 예쁜데 너무 라이트한 음영 톤밖에 없어서 좀 음영 넣기 좀 어렵겠다 싶어서 1호를 가장 추천드려요. 팔레트를 그냥 보면 딱히 새로운 게 없어요. 그냥 기본 팔레트 아니야 싶은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셀레피트 팔레트보다 훨씬 더 질감이 고급스럽다 할까? 약간 백화점 퀄리티급으로 정말 좋다고 느꼈는데 일단 입자가 진짜 곱고 원래 좀 매트한 컬러는 발색이 좀 균일하게 안 되는 점이 있는데 얘는 발색도 정말 균일하게 잘 되고 밀착력도 좋고 또 펄 표현력이 진짜 좋아서 퀄리티면적으로 진짜 대만족한 팔레트예요. 가격대가 3만 초반대거든요. 제가 구매한 가격은 3만 600원인가? 그랬는데 음 로드샵 치고는 좀 비싼 가게인 것 같지만 퀄리티 생각하면은 전혀 값이 아깝지 않는 그런 팔레트였어요. 앞으로도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눙크 매장을 진짜 많이 갔는데 눙크는 미샤와 어퓨 계열사인 에이블 CNC에서 나온 약간 드럭스토어 같은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퓨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지고 어퓨 제품을 좀 많이 샀어요. 이거는 제가 저번 겟레디에서 보여드렸는데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리퀴드 라이너 그리고 펜슬라이너입니다. 둘 다 2호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퓨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이번에 모델이 태연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모델을 태연님으로 바꾸면서 되게 뭔가 열일한다는 걸 좀 느꼈어요. 뭔가 딱 사고 싶게 만드는 제품들이 되게 많이 출시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 디자인이나 컨셉 같은 걸 굉장히 잘 정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사게 됐어요. 그리고 특히 이 어퓨 라이너가 좀 좋다고 제 친구들이 많이 추천해서 사봤는데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퓨 광고 아니고요. 이거 진짜 제가 지금 산 건데 진짜 여러분 뭐지 삐아 또 뭐가 있지 유명한 거? 하여튼 웬만한 로드샵, 웬만한 유명한 아이라이너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펜슬도 그렇고 붓펜도 그렇고 굉장히 손쉽게 쫙 그려져요. 특히 펜슬이 이런 마찰력 느낌 전혀 없이 되게 스쳐 지나가게 부드럽게 쫙 그려진달까? 진짜 잘 그려져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안 번지던 아이라인도 번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번지지 않았어요. 저 어퓨 라이너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계속 어퓨 눈팅을 하다가 이 브로우 제품들이 출시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냉큼 샀죠. 짱! 제가 또 저번 겟레디에 브로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어퓨 거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뭉치지 않는 브로우 펜슬이래요. 그래서 바로 사봤는데 일단 이게 뭉치지 않고 과하지 않고 번지지 않는다라고 써있어서 샀어요. 이건 궁금해서 제가 오늘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잘 그려지고 음 되게 손쉽게 눈썹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너무 진하게 막 이렇게 짱구 눈썹처럼 그려지지 않아서 좀 초보자분들도 사용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노드샵 중에는 이 정도 퀄리티면 진짜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도 샀거든요. 브로우 마스카라. 브로우 마스카라가 진짜 좋아요. 진짜 색이 좀 잘 입혀지고 또 뭉치지도 않고 따로 막 양 조절할 필요 없이 되게 적정량만 나와서 진짜 좋더라고요. 양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5.5g이니까 많은 거겠죠?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아이라이너나 이 브로우 제품이 다 본투비 라인인데 제 생각에는 어퓨과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개발해두고 모델이 태연님을 바꾼 순간 이렇게 팡 터지게 미리 전략을 짜지 않았나 그런 저의 추측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어퓨인데 아 진짜 어퓨에 약간 빠진 거 티나죠? 제가 저번 겟레디에서 이걸 썼거든요. 이 어퓨 풀샷 루틴 아이팔레트 3호 스타벤 테디 제가 이걸 사고 매일 이걸 쓰고 있는데 색조합도 진짜 좋고 또 제품력도 좋고 발색이 좀 뭐랄까 뽀용뽀용하게 예쁘게 뭉침없이 발색이 된다는 점에서 진짜 만족스러웠거든요. 제 생각에는 3호가 가장 대중적인 좀 색깔이지 않나 싶어요. 원래는 이렇게 포장돼서 나와요. 저는 1호 디어디어를 샀는데 2호는 제가 구매하지 않았는데 2호가 좀 붉고 약간 붉은 장미 컬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붉은 컬러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지 않았어요. 이게 1호 디어디어고 이게 3호 스타벤 테디인데 확실히 1호가 조금 더 여리여리한 브라운 톤으로 구성되어 있죠. 되게 라이트하고 좀 여리여리한 따뜻한 웜톤 음영을 좋아하신다면 1호를 추천드리고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음영감이 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3호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알짜배기 컬러만 딱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마음에 들고 전 특히 이 투명 케이스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 옛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마스빈 아산밀크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한 차 맛을 좋아하신 분들에게는 완전 강추. 다음 제품들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MC인 회사인 레페리에서 그치 포인트로 교환한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짠! 넘버즈인 제품입니다. 넘버즈인이 진짜 좋다고 하도 제 주변에 극찬을 많이 하길래 제가 드디어 이렇게 써보게 됐는데 이게 넘버즈인이 이름 그대로 넘버 이 제품의 숫자가 있는데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특히 이 세럼 라인이 진짜 많은데 어떤 걸 할까 엄청 고민하다가 저는 3번 라인으로 구매했어요. 3번이 보들보들 결 세럼인데 이게 갈라토미세스 비파다 발효 성분으로 피부 결 케어를 해준대요. 갈라토미세스가 그거죠. 그 SK2 피테라이센스 성분 제가 알기론 그건데 제가 원래 트러블이 잘 나는 피부는 아니에요. 근데 피부 결이나 피부 컨디션이 되게 쉽게 망가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피부 결이 완전 거의 막 돌처럼 되거나 아니면 푸석해지거나 또는 안색이 정말 회색빛이 되거나 피부 결이 좀 쉽게 망가지는 스타일이라서 3번 라인으로 구매했어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어제 밤에 써봤는데 이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 얘는 생각보다 좀 라이트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좀 꾸덕할 줄 알았는데 되게 라이트하게 찹찹찹 잘 발리고 이게 에센스 토너잖아요. 정말 이름 그대로 토너처럼 발리지만 영양감이 정말 풍부하달까? 그래서 일단 사용감 굉장히 좋았어요. 하루 쓴 거라서 뭐 거창한 후기는 없지만 확실히 피부가 좀 진정되는 느낌이 있고 오늘 제가 피부 화장이 진짜 맨들맨들하고 화장이 진짜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뭔가 제 추측으로는 이걸 사용해서 좀 결이 약간 좀 약간 진정이 됐나? 그런 추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한 번밖에 안 써봤잖아요. 그래서 좀 꾸지 써보고 좀 제품이 진짜 좋다 하면은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짠! 오하이오호 블랙헤드 아웃키트 이거 진짜 엄청 기대를 했는데 제가 오하이오호 브랜드에 대한 약간 호기심이 많다 할까? 오하이오호 측에서 예전에 많은 제품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뒤에서, 카메라 뒤에서 오하이오호 제품들을 정말 많이 써봤는데 생각보다 제품력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일단 다 엄청 순하고 피부 진정해도 좋고 제형도 좋고 하지만 가격이 조금 높다는 게 좀 단점이긴 했는데 일단 제가 처음 접하는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스킨케어 브랜드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 블랙헤드 아웃키트가 나왔길래 이렇게 블랙헤드 아웃 젤 오일이 있고 이렇게 조그만 거 두 개가 있는데 얘는 블랙헤드 아웃 마스크래요. 그럼 어떻게 쓰는 거지? 우선 이 아웃 젤 오일로 3분 동안 블랙헤드 많은 곳에 이렇게 롤링을 해주고 물로 씻겨냅니다. 그 다음 이 블랙헤드 아웃 마스크로 피지가 많은 부분에 바르고 다 마르면 떼어내거나 미온수로 찢겨내면 된다고 합니다. 왜 얘는 크고 얘는 작을까요? 분명 이유가 다 있을 텐데 그쵸? 요즘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뭔가 이 코가 약간 자체 찜질방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서 정말 피지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최근에 그 아쿠아 펠링기도 구매했거든요. 4만 원대의 아쿠아 펠링기 이걸 샀는데 걔도 뭐 나름 괜찮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런 화장품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짠! 이거는 입큰 셀피 HD 피니쉬 팩트 입큰이 또 파우더 던져버렸다. 입큰이 또 파우더 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트로 입큰 팩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정말 잘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투명 팩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신청해봤어요. 정말 입자가 곱네요. 얘는 이 코 반대쪽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 오 얘 괜찮다! 오 얘 완전 딱 제 스타일! 정말 자연스럽게 유분만 싹 잡아주고 어느 정도 그 모공을 살짝 살짝 이렇게 가려주는? 괜찮은데? 파우더가 진짜 얇게 쫙 밀착되고 진짜 표현력이 자연스럽고 뽀송뽀송하니 마음에 들어요. 다음으로는 짠! 제가 이렇게 시코르 브러쉬를 한번 신청해봤는데 데일리 터치 블렌딩 브러쉬 얘네들이 가격대가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해봤는데 커팅이나 모질은 그냥 무난하네요. 막 엄청 고컬은 아닌 것 같고 되게 인조머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도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좀 크지 않나요? 제가 눈두덩이가 좁아서 더 그럴 수 있는데 네 정말 제 눈두덩이를 다 덮는 사이즈예요. 커팅이 좀 아쉬운 것 같긴 한데 뭐 나쁘진 않다.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일단 이것도 한번 꾸준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니 키트가 있는 거예요. 케이스를 열면 오 안에 거울이 있네. 브러쉬를 귀여워. 괜찮은데? 되게 코 쉐딩할 때 쓰기 좋은 그런 브러쉬가 하나 있고 일단 브러쉬 모질 자체는 이 큰 거랑 똑같거든요. 커팅이 막 엄청 고급스럽진 않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모질 자체가 나쁘진 않아서 뭐 섀도우 바를 때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섀도우 브러쉬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가격대비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애초에 얘네들이 뭐 2만원대 또는 3만원대 브러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피카소 퀄리티를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미니 키트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제가 이 스킨푸드 버터리 치크 케이크 이거 제가 월간 채널에서 광출을 한 제품이잖아요. 이 1호랑 6호는 제가 직접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 레페리 몰에서 이 스킨푸드가 입점이 됐길래 이 4호 토스트 피치를 신청해봤어요. 1호는 되게 쿨한 핑크 컬러인데 라이트하면서 살짝 뮤트한 느낌이 있는 그런 컬러고 4호 토스트 피치는 살짝 구워진 듯한 살구 피치? 약간 진저 컬러 같기도 한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잘 썼던 6호 애프리콧 슈 약간 차분한 오렌지 애프리콧 컬러예요. 이 스킨푸드 치크 라인이 전반적으로 컬러가 좀 차분하고 뮤트한 컬러가 굉장히 많아요. 뽀용뽀용하고 화사한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은 제가 월간제나를 넣을 만큼 진짜 좋아하고 질감과 제형감, 표현력, 지속력까지 정말 완벽한 블러셔라서 진짜 강추드려요. 혹시 지난 월간제나를 안 보셨던 분은 제가 더보기란에 월간제나 링크를 넣어둘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화장품 언박싱을 해봤는데 언박싱이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제품을 좀 이렇게 슉슉 지나간 게 좀 아쉬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제품들은 더 꾸준히 테스트해보고 만약에 좋다면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